괜찮은데? 야! 야 이거 왜 뭐? 맛있어? 이거야 서장! 왜 왜 이런 맛이야? 제가 장장하고 있는데 이런 메뉴들 한국에서 시키잖아 기본 18,000원이라면 붙었어요 미니엄 교수닭 단계로 네, 여러분이 젊을그리고 In sich 중 중입니다 여기요 제가 타이타이타이타이한 제가 타이타이타이한 거다 지금 시리즈가 Janet을 사과 같이 자기도 하고 그리고 있는 타이타이타이 마지막에 다워실러 왔습니다 그래도 선물이 돼서 안 돼서 이걸 먹었지? 지금 진짜로 먹었는 사람은 안 밥은 뭐지 오늘 오늘 하루에 밥을 못 먹고 오늘 아침에 아침에 밥을 먹고 지금 아침에 밥을 먹었으면 오늘의 날은 정말 러 보여지다 내가 말라보인다 내가 말라보인다 일단 밥 한 푸질란을 봐 감사합니다 좀Happy 농주는 무슨 농주는 장애루의 고추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에 풍리튀김 일단 먹겠습니다 이제 빨리 먹기 때문에 한참을 먹기 때문에 한참을 먹기 때문에 단무지는 너무 맛있어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미쳤어? 나 너무 매고파서 먹는거야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미쳐면 이거? 나 지금 전혀 아깝다 들 cup 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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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 들어간다 여기다 근데 나 지금 살 것 같아 이거 하나로 빠지면 안 맛있는데? 아 Mackenzie는 이 집에 넣은게 매운 맛 제가 이 집에 들어봤습니다 이 집에 진짜 진짜 맛있어 아니요? 이 집에 진짜 맛있어 그런거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벗자 벗자 너무 맛있어서 손 떨려 한입에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먹어봐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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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젠장 맛 되게 특이하다 우리나라 꽃게트로 느낌 enlarged 말 fellow 예고 형시간꺼uel한테 좀 미안해 독거 Guatemala form 독거 nationale 오늘 블랙 비어라 썰는 것도 맛있어 보이던데? 엄청 맛있다! 식사 1분 후에 잘 먹었을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 너무 빨리 먹었대! 못먹고, 저는 지금 천천히 먹고 있는지.... 아, 수육장은? 아니, 랜선유片! 아, 이거 왜요? 이거요? 감사합니다 칠리 향 진짜요? 종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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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볶이 생 3배 2배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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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세종 세종 나 배가 전혀 안 찬다 아, 수혜 랭과 찌딩이 어디서 네 홍볶이 찌딩 홍볶이 찌딩 오 마이 갓 홍볶이 찌딩 아이고 수혜 랭 먹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제발 먹었잖아 응? 맛있는데? 닭꼬기이네? 응 응 맞아 진짜 이 분이 원수에 랜 너무 짜증나 아니 그거야 빨리 좀 드 드 이거야 제발 누가 있다가 몇 개씩 짓까? 그래 뭔가 생각해봐 여러 개씩 찍고 싶은데 내가 한 번에 입에 가생 넣고 싶은데 인상 잊지 싶다시나? 인상 잊지 싶다시나?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常 먹었는데 이런 메뉴 한국식에서 14000원 월드컵 가구리야? 무슨? 개구리같은거? 한번보다 훨씬 낫다 진짜 비상쯔에 맛있어 그리고 쓴 맛이 안 나 오 상쯔는 게 진짜 잘 어울려 근데 개구리는 장뼈가 좀 많다 어우... 고파양구리야? 아 뭔가 순살 개구리 없나? 개구리가 먹을 게 별로 없어 생선이나 바르는 거 진짜 나 한 번에 크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한 번에 크게 배울 수가 없잖아 누가 발라놓은 거 있으면 되게 맛있게 자주 먹어 찰떡 찰떡 튀긴 건가? 진짜 개맛있는 거 찰떡 야 이거 빨리 먹어 맛있어? 오 오 뭐야 이거 순... 순수 뭐야? 뭐지? 이 쪽지 이 쪽지 야 순수들을 띄는 거 처음 봤어 이거 좀 더 맛있어 이거 안 짙어 이거 안 짙어 도둑이 없었다 음... 우선은 고춧가루 아이코 에어메어 오기름 띄는 고춧가루 띄는 고춧가루 띄는 고춧가루 띄는 고춧가루 띄는 고춧가루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왕이 안 왕이 흥기는 청양양이 ль게너는 아주 카드가 있습니다 icom but it has 맛을 잘 이해하고 가후에 무엇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위해 왕이 동그랜 계란이 롱뿌 크림끼야 셔츠 뭐야 이거? 오늘 주둥이 어제는 되게 쫄깃쫄깃하더라 심장성 왜 안 주둥하시더라고 떡볶이 삼겹살? 와 맛있구나 롱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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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배우고있다 마인만 사러 갔어 롱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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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ㅇㅇ 아 치홍이 이거 그럼 나 몰래 먹긴 거네? ㅇㅇ ㄴㅇ ㅇㅇ ㅇㅇ 빨리 먹자 너也 먹자 나요 내가 구매했어 빨리 먹자 응 응 음 음 음 딜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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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엄청 큰 거 같아 오렌지 질이 같은 거 둘째 질이 나? 음 이거 무슨 맛일 수 있어 포도 포도? 이거 맛있다 스스칼 아니 다 먹으셨네 응? 딜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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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는 안되겠다 더 부싱 살은 그냥 그거 같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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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